준비하시고 아까 내가 갈기고 싶다 했잖아 그 노래 하나 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정했고 사실 여기 우리 네 명이 원래 본사여야 돼 근데 씨발 나간 얘는 못해 본사가 못됐어 그래서 이 두 명을 보내주는 공연입니다 뭐 하시는 말씀 있으신가요? 작별 인사? 없으시죠? 네 이거는 진짜 근데 나를 보지 말고 얘네 봐 얘네 얘네 둘 보면 돼 나만 쳐다볼 거지? 그러면 안 돼 나 느껴줄까? 일로 갑니다 이거 내게 내가 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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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